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 시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도는 도민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이고 시설입니다. 철도 서비스는 이동이 많은 우리 경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또한 철도는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알리백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목표인 2050 탄소 중립 시대 실현을 위해서도 철도는 꼭 필요한 교통기반 시설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은 경기도 철도발전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발전의 미래는 단순히 노선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서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에서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모두 42개 노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길이는 645km에 달하며 재원상으로는 40조 7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실천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빠르고 차별 없이 생활의 여유가 일상에 퍼져가는 철도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고속철도 수해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고속철도 이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KTX를 문산까지,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는 고향행신역에서만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북부지역에서는 철도를 이용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KTX는 정차역인 고향행신차량기지에서 경의선, 능공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하여 파주, 문산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RT는 GTX-A 선로를 이용해 현재의 수서 종점에서 삼성역까지, 그리고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 북부 고속철도 이용기회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과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 경기 북부 발전,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둘째, 북부와 남부가 함께 갑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에 일반 철도를 확충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의 4개, 남부의 5개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에는 작년 말 개통하여 단선으로 추진 중인 경원선, 동두천, 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고향 능곡을 연결하는 교회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현재는 디젤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앞으로 경기도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전철화하겠습니다. 남부에는 반도체 선이 신설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인 남사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이천두발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노선은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또한 반도체 선을 서쪽으로 연장하여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까 가르친 이 빨간색 반도체 선에서 저 파란색인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을 제가 하게 되면 서해안에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동서남부 동서 횡단선이 이 반도체 선과 연결되는 그런 모양을 갖추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시간을 아낍니다.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입니다. 경기도 내 그리고 서울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도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신천 신림선 지금 우리 철도국장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빨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또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 등 6개 노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천 신림선 지금 저 가리키고 있는 빨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천 신림선은 2022년 11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경기도가 협약하여 검토한 노선입니다. 광명시 흥 등 우리 경기도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과 관내 교통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입니다.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으로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완성해 동북부 주민의 교통 편의도 증진하겠습니다. 추가 검토 사업으로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선이 있습니다. 지금 파란선이죠. 지금 추가 검토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지자체와 협약하여 검토 중인 노선입니다.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화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선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 남부 연장은 현재 공동 영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역 결과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고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인 서부선 서울대 정문역 연장 사업을 경기 남부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노선은 짧아 보입니다만 서울대 정문역에서 관악산을 관통해서 경기 남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구체적인 연장 노선 검토 영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양 도심과 연결 또한 과천 분기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에 확정 지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추가 검토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영역 중에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 발표하는 사업에 비추어서 후순위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영역 결과와 준비하는 내용에 따라서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 철도 사업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후속 절차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또 제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이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입니다. 동백신봉선, 판교오퍼선, 덕정옥정선 등 주민생활권 내 철도를 확대하는 12개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신봉선입니다. 동백신봉선은 도민청원 3호 안건으로 접수되어 조속한 추진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교오퍼선, 판교오퍼선은 저도 이 동네를 자주 갑니다만 광주에서 성남으로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 태재곡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노선입니다. 또한 덕정옥정선 북부입니다. 덕정옥정선은 현재 설계 중인 옥정포천선과 연계한 노선으로 포천에서 GTXC 노선 덕정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에서 50분 내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수원, 성남, 용인 등 남부지역 9개 노선만을 선정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덕정옥정선 등 북부지역 생활권의 3개 노선을 이번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북부지역의 발전과 또한 북부특길라치도 추진에 발맞춰서 의혹적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1차 개입에 포함됐지만 보다 반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완시켜야 할 사업 3개 노선은 후보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이미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과제는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철도는 도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은 경기도 철도 발전의 밑그림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철도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서 일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터전과 환경을 개선시키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더 많은 기회를 우리 경기도민이 갖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 시대 개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